어떤 말 해주세요? sit sit 앉다 하다시들 모아놨어요 sit ok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ok 어 앉아도 돼 yes sir sit here yes you may 아니야 앉으면 안 돼 no you may no you may not you may not ok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어 앉아도 돼 yes may here yes you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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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here yes you may 아니야 앉으면 안 돼 no you may not you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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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does not speak Korean very well very죠 My friend does not speak Korean very well 오케이 이렇게 해서 arrive 부착하다 그래서 여기에 she'll 뭐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죠 양념씨 will의 줄임말이죠 그녀가 뭐뭐 할거다 이 말이죠 그녀가 도착할거에요 뉴욕에 오케이 낮 12시에 at noon 그녀가 낮 12시에 뉴욕에 도착할 것입니다 흐헤헤 계속해서 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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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같은데 브로우 브로우 그러면 여기 B 뒤에 있는 O가 아무 소리가 안나나 브로우 어 O가 아무 소리 안나는 모양이네 Borrow B 뒤에 있는 O가 무슨 소리나고 있어요? 뭔 뜻이에요? 빌리다 빌리다 그렇죠 내가 빌릴 수 있을까? 양념씨 보이네 내가 빌릴 수 있을까? I can borrow 묻는데요? 묻고 있는데요? Can I borrow? 너의 영어 국과서를 Your English textbook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I don't have it now 계속해서 이거는 Understand Understand 뜻은 이해하다 이해하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어렵대요 이 책은 너무 어려워 This book This book This book It's too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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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For me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I can't understand it 오케이 계속해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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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What time 그 콘서트가 시작하나요? Does the concert Does the concert The concert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Does it begin 확인했네요 What time does it begin? 오케이 계속해서 Find 찾다 찾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찾을 수가 없어 I can't Okay 나의 영어책을 My English book Anywhere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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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그렇죠 잠자다 하나하나 치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잡니다 I sleep I sleep 일곱 시간 Seven First 오케이 매일마다 A day 그렇죠 난 매일 일곱 시간씩 자요 I sleep Seven hours of a day I sleep Seven hours A day 오케이 그럼 Help 도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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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Grow Grow 잘하다 잘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주 키 크게 자라고 싶어 I want to grow tall 그렇죠 I want grow tall 오케이 계속해서 Wash Wash 씻다 씻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손을 씻어라 Wash your hands 오케이 비누를 사용해서 With soap 그렇지 다음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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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다 그렇죠 먹이다 먹이를 주다 오케이 그 사람들이 돼지한테 먹이를 줍니다 옥수수와 쌀을 매일마다 They feed the pigs Corn and rice Every day 이렇게 해서 Think Think 생각하자 생각하자 그래서 나는 시간이 필요해 I need time 생각해보기 위한 To think I need time to think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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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게 잘했구요 시험 3가지 다 쳤습니까 뭔 3가지요 오케이 선생님이 단톡방에 3가지 시험치라고 했잖아요 공부하고 시험 쳤습니까 하나는 하나 했어요 하나는 했고 나머지는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얼른 하세요 드릴 세트는 다 했습니까 네 드릴 세트 다 했어요 네 네 했을 때 자꾸 제 폴레를 안 했다 떠요 맞나 어우 억울하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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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